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3차 중동전쟁에서 이른 시나이 반도와 곤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제4차 중동전쟁이 시작된다 10월 16일 페르시아만의 6개성 유수출국들은 오페크 회의에서 원유고시 가격을 1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3달러 65센트로 17% 인상시킨다 중동지역에는 세계 전체 매장량의 47%에 이르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의 감산 속에 1974년 1월 1일을 기해 육아를 배럴당 11.65일 달러로 끌어올린다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는 오일 쇼크로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1979년 아프가니스탄이 친소련파 정권과 무자에딘의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자 12월 말 이란은 혼란을 이유로 석유 생산량을 대폭 감축한데 이어 석유 생산을 중단한다 1980년 4월 육아가 배럴당 14.8달러에서 39.5달러까지 시소자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 세계 경제는 다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미국 경제는 물가 불암마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한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어 중동 정세에 깊이 관여한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 중 하나가 되자 석유 수출국 기구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된다 셰일 혁명은 셰일 형태의 암석에서 원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추출하는 에너지 산업의 파격적 변화를 가리킨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셰일 암반은 매우 미세한 입자들이 압축되어 단단한 층을 이룬다 셰일 암반 내의 유기물이 고온과 고압의 조건에서 화학적으로 분해되면 액체 형태의 경질 원유와 메탄의 천연가스가 형성된다 셰일 암반의 틈새와 기공은 매우 미세하기에 원유와 가스가 자연적으로 쉽게 흐르지 않는다 기공과 틈새에 갇혀 저장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추출하려면 수평시추법과 수압 파세법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수평시추법은 셰일층을 따라가면서 수평으로 시추하는 공법으로 수직시추보다 더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추출할 수 있다 수압 파세법은 고압의 물, 모래, 화학물질 혼합물을 셰일층에 주입하여 암반을 파쇄하고 그 틈새로 석유와 가스를 추출한다 셰일 오일이 급증하면서 2014년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 유가가 2016년 30달러로 급락하자 제1차 오일 전쟁이 일어난다 유가 폭락으로 위기에 빠진 14개 오펙 회원국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을 끌어들여 오펙 플러스 협의체를 구성해 원유감산에 들어간다 유가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지만 미국의 업자들은 대대적인 투자로 셰일 오일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의 지위를 되찾아 에너지 독립국의 길에 들어선다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2022년 친서방 노선으로 기후는 우크라이나와 충돌하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폭등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원유감산에 돌입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신규 셰일 오일 개발을 제안하며 탈탄소 정책을 내놓는다 2024년 6월 기준 미국채 금리가 4.23%로 오르고 유가도 80달러로 치솟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깊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등의 국제적인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안정한 유가가 30달러까지 내려야 생산이익이 나오기에 새로운 셰일 오일 개발 사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존의 유정에서 셰일 오일과 가스를 대량으로 뽑아내는 제수와 파쇄법의 출현으로 셰일 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4년 하루 970만 배럴로 급증한다 로마 법통의 적장자로 황금기를 앞둔 미국은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을 통해 급부상하며 로마 제국의 영광을 꿈꾼다